안녕!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네? 그러면 들어올 동안 산책을 좀 하고 있을게요. 되게 예쁘게 나와! 여기 뒤에 배경이 막 제주도? 그런 느낌으로 나와. 안녕! 안녕!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한 30초 있다가 얘기할게요. 되게 좋다. 막 뒤에 노을 지고 있고 다들 안녕! 나 어디냐고요? 저는 여기 인천공항 근처에 그 M 슈퍼 콘서트 리허설하고 내려왔어요. 이제 본방송 녹화 준비하고 있어요. 그 한 30분 있다가 시작하는데 그 전에 다들 보고 싶어서 V LIVE 켰어요. 안녕! 짠! 응! 나 인천이야. 여기 아까 오늘 낮에 사인을 갔다가 지금 공연 준비하러 왔어요. 저기 봐봐요. 저거 공연 무대야. 보이나? 우리 베푸들도 저기 앉아 있겠지? 나는 뒤에서 지금 준비 중이에요. 우리 7시에 시작하니까 이따가 봐요. 안녕! 아니야. 베푸랑 놀다가 좀 늦지 뭐. 이거 봐 엄청 이뻐. 그치? 제주도 같지? 이거 봐. 뒤에 막 잔디밭이랑 우와. 그리고 오늘 우리 스타 공식 스케줄이 오늘 팬사인회를 마지막으로 일단은 끝이 났어요. 다들 한 달 동안 너무 고맙고 수고 많았고 덕분에 힘내서 행복하게 활동했던 것 같아요. 고마워요 다들. 감사합니다. 벌레 안 물리게 조심하라고요? 여기 막 뛰어다닌다. 벌레 같은 거. 메뚜기? 방아깨비 이런 거. 보고 싶었어. 안녕. 우리 지금 이번에 스타 활동은 공식 스케줄은 끝이 났지만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이죠. 그치? 한 달이 이렇게 후루룩 지나갈 줄 몰랐어요. 생각보다 너무 짧고 더 길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안녕. 우리는 오늘 여기서 공연하고 내일 아침에 일본 가서 일본에서도 활동하고 갔다 와서 금방 또 올게요. 약속할게. 한국에서 콘서트도 하고 또 곧 좋은 앨범으로 올 테니까 사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슬퍼하지 말고 알겠죠? 이런 데서 V LIVE 하니까 되게 좋은데? 뭔가 산책 나온 거 같잖아 이렇게 같이. 막 이런 것도 하고 손잡고 말 기울다고. 지금 이제 관객분들은 다 거의 입장을 하셔서 다들 기다리고 계시고요. 다른 가수분들도 이제 마무리 준비하고 리허설 다녀와서 본방송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멤버들도 저기서 준비하고 있고 나는 아까 리허설 갔다 와서 그거 먹었어. 튀김이랑 떡볶이랑 어묵이랑 해서 먹었어요. 다들 뭐 좀 먹었어? 산책하는 거 같지? 같이. 잘 들려요? 그거 봐 엄청 좋아. 무슨 CF 같지 않아? 나 말고 배경이? 앞으로 이런 데서도 아니면 내가 뭐 하는지 우리 멤버들 뭐 하는지 V LIVE 많이 켜서 많이 보여주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팬싸 다녀왔어? 오늘 저녁 카레 먹을 거야? 아니야 우리 떡볶이 먹고 이따 끝나고 또 맛있는 거 먹을 거야. 걱정하지 마요. 알겠지? 나도 사실 좀 아쉽긴 한데 우리 활동 너무 짧게 한 거 같아서 그래도 다들 이렇게 보고 우리가 다시 앨범이 나왔고 이렇게 우리 베프들이랑 같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다들 너무 고맙고 우리가 더 멋있게 금방 돌아올게요. 알겠지? 중국에도 가고 우리가 태국에도 가고 대만에도 가고 금방 금방 갈게 다들 좀만 기다려요. 옷 좀 잠가? 어? 다들 막 밑에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만?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하지? 이게 옷이 단추가 없어. 너무 밑에만 보지 말고 뒤에 배경을 봐. 분위기를 보란 말이야. 다들 이제 컸다고 옷 파인 것만 보고 알았어. 홍콩도 갈게. 옷 잠그지 말래. 알았어. 이거 우리 애들도 보니까 미성년자 친구들도 보니까 이거는 좀 내가 주의할게요. 누나들이 다 잠그지 말라 그래. 이거 봐. 거참 신경 쓰여. 아이고 나 어디냐고? 여기 인천 거기 뒤편에 잔디밭?인데 여기 공연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M 슈퍼 콘서트? 그거 하러 왔어. 야 더 내리라는 거는 뭐야. 이렇게 하고 할 거야. 이렇게 딱 단정하게 전체 관람가로 아까는 약간 15세 느낌이었으면 우리 독일에도 가고 인도네시아에도 가고 할게요. 이거 봐라. 하늘도 보여줄까? 엄청 이쁘지? 뒤에 해도 지고 있어 저기 아이고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팬사인에 했던 것처럼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다 갈 테니까 또 걱정하지 말고 다들 멀리서 오는 거 힘들잖아. 그치? 우리가 만나러 가고 그럴게요. 다들 너무 수고 많았어요. 고마워요. 에이 내가 뭘 수고해. 에이 내가 뭘 수고해. 고마워. 다들 활동하는데 아침부터 막 방송 오랴. 사인회 멀리까지 오랴. 또 지방 사는 친구들은 또 서울까지 오랴. 힘들었을 텐데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푹 좀 쉬고 다들 잠 툭 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없는 동안에 우리 일본 갔다 오는 동안에 감기 안 걸리기 조심하고 요즘 일교차 크더만 이제 가을이야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나는 안 아프지 나는 건강하니까 다들 오늘 집에 돌아갈 때 조심히 가고 막창 안 끊기게 알겠지? 막 자기 이야기들 많이 이렇게 해주는데 운전면허 딴 친구도 운전 조심히 하고 막창 안 끊기게 조심히 가고 윙크는 내가 잘 못한다. 필리핀도 가고 싱가포르도 갈게요. 다 갈게. 약속. 아이고 영어로 오는 거는 사실 내가 이렇게 막 빠르게 빠르게 해석을 할 수는 없다. 미안해 암소리 아까 봤는데 또 보고 싶어? 콘서트 또 할게. 잠깐만 전화 온다. 매니저 형한테 전화 왔어. 나 찾나? 이제 가야 되나? 우리가 공연이 7시부터라서 이제 가서 준비하고 오늘 멋진 무대 보여줄게요. 여기 인천까지 와준 베푸들 고맙고 이따가 봐요. 막창 끊기게 잘 조심히 가고 뛰다 넘어지지 말고 알겠지? 그치 이거 뭔가 산책하는 것 같지? 같이 브이앱하는 느낌 아니고 내일 볼 수 있으면 내일 다들 보고 이따가 볼 친구들 이따가 보고 오늘 내일 못 봐도 금방 또 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브이앱을 통해서도 자주 할게 그러면은 나 매니저 형이 데리러 오네 전화 안 받으니까 다녀올게요. 이따 올게요. 다들 푹 쉬어요. 저도 준비하고 공연하고 올게요. 안녕. 알았어 멤버들한테도 전해줄게. 안녕. 간다? 안녕.